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영의 판별TV의 반주영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금융기관 미세계 개설대야와 가압류 사건입니다. 통보일이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421-00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인데 세부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고 이걸 대법원이 받아들여서 파악이 환승될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2010년 2월 18일 날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차용금을 1억 5천만 원 차용금을 11년 2월 17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주서를 작성해 줍니다. 한 몇 년 전에 차용주서를 작성해 준 거죠. 원고는 2011년 11월 28일 위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금융기관 15곳에 대하여 현재 예치금과 장래에 입금될 예금을 포함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송달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15곳에 피고 앞으로 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에 있는 금액, 그 계좌에 앞으로 들어올 금액을 가압류하겠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이 피고는 가압류 결정 송달 당시에 15개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가 없었습니다. 계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고 이거는 가압류의 집행보존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 중단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책하고 원고청구를 인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좌가 없는데 이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은행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이 있다면 그 계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장래에 입금될 예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시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가압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는가? 아예 없는가? 이게 문제됩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예금 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다. 그럼 오케이. 그러나 계좌가 개설되지 않다면 그러한 채권 가압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보존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래에 입금될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채권이 없죠. 그런데 가압류에서 있는 것은 계좌가 있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기해서 장래에 들어올 예금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거죠. 하지만 계좌 자체가 없다면 언제 입금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집행보존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즉히 종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압류 채권이 부전주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집행절차는 바로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으로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효 중단된 건 맞지만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즉 종료는 여기서는 금융기관의 송달이죠. 송달 때부터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황변이 맞다라고 해서 원고청구 기각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자의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액이 있다면 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요한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15곳 금융기관 모두의 제자를 대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의 피압류 채권 즉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했고 결국은 가압류 결정 통달 이후부터는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5년의 소멸시효,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공회의 반대할 시기의 방탄소년단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온공회의 이사 중소기업 직원용 주택의 대학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보도는 2023다 226866 판결입니다. 건물 인도 선고고요. 원고가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 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원고는 2019년 12월 4일 보증금 2억 원에 차임 1,500만 원으로 해서 2021년 12월 11일까지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피고, 여기는 회사죠. 피고 회사입니다. 피고 회사와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A가 부동산에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29일 날 계약이 끝나니까 나가라 이렇게 퇴고를 요구하니까 피고 회사가 2021년 10월 5일 날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거죠. 피고 회사는 2019년 11월 6일 날 설립이 됐고 A는 2020년 2월 25일까지 대표이사를 산임을 했고 8월 25일까지 사내이사를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표이사라는 사임은 아니죠. 하지만 임대차 체결 당시,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였죠.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거를 임퇴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직원이 인도받을 경우 그 경우는 대항력을 취소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대표이사, 이 피고이사의 대표이사인 A도 과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조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직원이 해당 주책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런데 A는 피고의 대표이사금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대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기간 만료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지 건물을 인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은 중소기업이 직원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서 대학력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조항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대학력을 갖게 되면 계약 갱신 요구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직원이라는 의미에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입주하고 재임신고를 맞춰도 대학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도 없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에 손해배상 청구선생이고요. 원고는 이혼한 모고 피고는 대한민국이죠. 이 사건은 세월호 사건의 학생이 죽은 사건에 친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름해내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 상고를 해서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줬죠. 이 A라는 학생이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원고는 A의 모으로서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자는 남편이 돼가지고 A를 양육하고 있었어요. 해경 소속 공무원들은 적절한 구조주의를 못한 업무상 과실로 303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돼가지고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5일경 세월호 특주의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그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1년 3월 31일 날 국가배상법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이 사건 소송에서는 두 가지 권리가 문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원고 모친 사망인의 가족으로서 본인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 이 사망한 A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예실소득 또는 망인 본인에 대한 위자료 그 위자료에 대해서 상속분을 청구하는 사건 두 가지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청구가 그러니까 고유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됐고 상속재산의 권리는 상속분 그 망인의 망인 본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된 거죠.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권리이기 때문에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법률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 판결일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거는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로 봐가지고 안날로부터 3년 안에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건데 대법원은 여기는 민법상 소멸시효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는 소멸한다는 거고 그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는 소멸이 났는데 적어도 유죄 판결 확장이 된 그때부터는 법률상 장애가 없다라고 봐서 그때로부터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멸시효 대상이 소멸시효 완산됐다고 본 거죠. 그리고 원고일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망인의 일식수익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2021년 1월 25일을 알았고 그 후로 6개월 이내에 소리를 제기했기 때문에 상속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분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원심에 맞는데 국가배상법에 따른 5년 원고 고유의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 해서 파기환송하는 사건입니다. 원심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로서 AS 하방 사실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 완산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청구권이라고 보고 국가재정법상에 5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라고 본 거고 그리고 법률상 장애가 없다면 소멸시효 진행하는데 조제 판결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거죠. 다만 상속분에 대한 채권은 사망한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홀히 제기한 것이어서 소멸시효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원고는 아파트 배우상가 1층에 입점한 편의점주였고 이 사건 아파트 배우상가에는 업종 제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업종 제한 약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에 임차인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모집을 하면서 이 상가에는 업종 제한이기 때문에 동일 업종은 입증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따라서 세탁소가 하나 들어오면 다른 세탁소가 못 들어오고 편의점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편의점이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업종 제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해줍니다. 그리고 그 업종 제한 약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이나 그 부동의 중개인이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손해배당을 청구할 수 있죠. 어쨌든 어떤 약정이 체결이 되면 그 약정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편의점 인접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아니 지금 편의점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동정업종에 해당하므로 영업금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정업종이 아니다라고 보고 또 영업 매출 하락에 대한 구축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총불이 기각한 겁니다. 이렇게 과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동정업종에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공이 뭐라고 하냐면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인데 일용 잡화나 신용품 판매를 하고 있고 담배대를 파는 거죠.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음료들을 진열하고 무인 계산들을 통해 24시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영업 방식이나 내용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배우상 가기 때문에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이니 경험식상 추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업종으로 볼 수 있고 영업상 이익도 경험식상 추정되기 때문에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에서는 펜시엄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있어서 24시간 운영한다는 점과 신용품 위주 판매가 주된 영업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관계에 있어서 매출 하락이 경험식상 추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아니라 과자 같은 것도 놓고 음료도 놓고 이렇게 파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동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 제한이 있는 상가에서 편의점이 입점한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정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죠. 이렇게 동정업종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어떤 업종이 다 동정업종이 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대부분 판례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는 동정업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는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펀드 매수인이죠. 매수인 상고인이고 피고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입니다. 펀드 원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들은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코스피 지수옵션 상품을 매수합니다. 만기일은 2010년 11월 11일이고 행사 가격은 250, 그러니까 코스피가 250이면 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고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자기 자본으로 코스피 200의 지수 차이 거래를 했었습니다. 피고은행, 그러니까 도이치은행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푸드옵션과 매수 이런 것들을 각각 균형이 가고 있어서 손해가 나도 여기서 이익을 볼 수 있게 이런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죠. 11월 11일 날 14시 19분경부터 30분간 매도 포지션과 푸드옵션 매수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드옵션을 사면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다음에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그 루크가 떨어뜨리게 해서 성공해서 그것보다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면 푸드옵션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투기적 포지션으로 구축을 해놓은 거죠. 도이치은행이. 그래서 피고은행은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코스피 198개 종목 보유주식 전량 2조 3,700억을 7회에 걸쳐 매도합니다. 동시효과에. 쫙 매도해 가지고 그리고 도이치 증권도 마감 동시효과에 690억을 매도한 거죠. 총 2조 한 4천억 정도를 마감에 198개 종목 일제히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장마감 동시효과 직전 코스피 직수는 254.6이었는데 이 동시효과로 198개에 2조 4천억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247.51로 급락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원고는 옵션 행사학을 할 수 없게 됐고 피고은행은 푸드옵션 매수를 통해서 436억 수익과 피고증권은 11억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이치 은행과 도이치 증권이 지수를 낮춰서 자기네 푸드옵션 상품으로 통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원고같이 250이 됐었으면 금융세 상품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손해를 받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지금 이 사건의 피고은행과 도이치 은행과 증권은 원고에게 펀드를 판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게 문제 된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건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 투자 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하는 경우는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여서 펀드를 팔고 허위펀드 팔고 이런 경우에 투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정행위에 상관없이 이거와 관련된 금융 투자 상품을 거래한 그러니까 딱 이 사건이죠. 지금 이 도이치 증권과 은행은 자기가 갖고 있던 코스피의 물량을 일시 매도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푸시옵선의 행사 가격을 올리게 된 거죠. 이런 부정행위를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원고 같은 제3자가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다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부정행위자에게는 상품의 발행인 관리인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상품과 관련해서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관계를 대립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때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보기에 피고 은행이나 증권은 이 사건 옵션 거래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드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소례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은 질 수는 있지만 상당 인과의에도 없다. 따라서 피고 도이치은행이나 증권이 이 마지막 그러니까 지수를 끊어내려고 하는 해서 푸소피션을 가격에 올리게 된 이 행위 그러니까 부정행위 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은행과 증권은 코스피지율을 낮아지게 하는 의도로 장마감 도시 호가에 대량의 애물을 매도하고 푸소피션 거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행위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옵션 거래 상품에 관하여 피고들이 거래 상대방이 아니고 또 원고들과 대립되는 예왕을 가지게 된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부정행위도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부정행위도 맞을 수는 있지만 원고들과 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대상자가 아니거나 상당히 없다고 본 것이죠. 피고들이 코스피지율을 지수를 의도를 낮추려고 한 것 자체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펠레온 법원장님의 판매원TV의 박팡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펠레온 법민사 일제의 강제징용과 참고권 협정사건입니다. 참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3036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이고요.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공호 피고는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상고했지만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족들인데 원고는 2014년 2월 27일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에 2009-68620 판결에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권을 인용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을 내린 이후에 국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도 봉지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 날 재상고심이 다시 열렸고 그때 전원합의체에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유자료 적용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재차 다시 확인합니다. 2018년 10월에 다시 한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시 내려진 거죠. 문제는 이렇게 지금 청구협정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 없고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소멸시황변입니다. 소멸시황변 시인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에 제한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권리에서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항변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제한이 무한정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고 어느 시점에 행사 진행이 되는데 그때 그 진행되는 장애사유의 해소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랬냐면 소멸시효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에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런 장애사유가 해소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에서 제한될 수도 있고 그런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소멸시효는 진행이 안 되는데 그 장애가 없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랬냐면 2012년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판결이 있었지만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 사건의 재산고심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8년 선거로서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 그때부터는 다시 소멸시효가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그때도는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사건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에 여러가지 문구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그 문구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도분도 포함돼서 끝났다 라는 게 일본 쪽의 일정이고요. 우리 쪽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은 그 문구는 반인도적 행위에 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명확하게 그 대상과 범위가 나타나야 되고 또 국가가 개인의 권위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모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명확하게 대상과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 반인도적 행위에 관한 청구권 제안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즉, 청구권 협정에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 해석에 대한 논란만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의 권리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는데 일본 측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권위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일본 측에게 사법 절차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합의를 국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의한 사법 절차는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인 거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에 더 확정이 됐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청구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확정한 입장이고 그때부터는 조금 또 소멸시회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 이 사건의 청구협정에 관한 강제진용 소멸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례공고 문정기 판비안TV의 박한규재원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8례공고 민사 MMF 계좌제공과 분할상속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4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21-14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예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속인이고 피고은행입니다. 상속인이 폐소했다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피고은행의 예금채권과 MMF 계좌금을 보유하고 있었는 중에 2019년 5월 24일 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 자녀인 원고와 A, B, C 4명이 공동상속을 했는데 B는 단독으로 예금 일부와 MMF 수익증권 대금을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예금 척권 중 원고 상속분 금액을 인용을 했지만 MMF 계좌에 있는 대금은 수익증권으로 봐서 상속인과 준공유임으로 청구를 기약한 겁니다. 원심의 논리가 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문제 이거죠. MMF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 금액에 관여해서 각 상속분으로 개별 상속되는지 준공유되는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있는 쟁점이 있는 거죠. 즉 MMF 수익증권 MMF 계좌가 있죠. MMF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게 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거를 법상으로는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수익증권입니다. 증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투자로 인한 손실도 날 수 있는 거죠. MMF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보통 나오는데 이거는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바로 평가금액이 쭉쭉 나오고 사실상 수시입출구 예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증권으로 본다면 준공유이고 그러게 되면 전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원고만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권으로 보지 안 된다면 분할채권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원고만 청구한 거에 대해서 원고 부분에 한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금전채권은 가분이어서 공동상속인과 분할기속됩니다.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어서 공동상속인이 준공유하고 청약저축도 준공유로 보기 때문에 전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럼 문제는 MMF는 뭐냐 이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기구로서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 단위로 그냥 환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MMF 수익권은 원래로는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할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여 기속되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MMF 환매대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파괴한 겁니다. 이 가분채권은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그 다음에 각자 예금을 해지하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나 채권은 가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간에 중공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MMF 수익증권에 대해서 원심은 이거를 증권으로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환배음물 단기 지급 등을 볼 때 분할이 계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MMF 계좌에 있는 대금은 공동상속인에게 분할이 계속되므로 상속인 단독으로 해당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MMF 계좌에 있는 돈은 상속인들이 각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공동의 판별TV의 박한빌 기원호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용공동 인사 후원 배우자의 유원서 단독집행사건입니다. 2013년 12월 22일에 선고했고요. 사건 번호는 2023다 265-73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말소등이고요. 원고는 제1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피고는 제2배우자의 자녀 제2배우자들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망인은 원고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망인이 1979년 4월부터 피고 배우자를 사귀다가 79년 10월경부터는 원고 배우자와 별거를 선언하고 2019년 6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93년에는 피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두 번째 부인을 맡게 된 거죠. 두 번째 부인과 그 자녀까지 낳은 거죠. 두 번째 부인과 계속 산 겁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로 두 번째 배우가 부인하고 산 거죠. 그리고 나서 1996년 11월경에는 망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도 피고 배우자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 배우자하고 그냥 온통 다 가버린 거죠. 시어머니도 그런데 망인은 97년 10월경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데리고 와서 10월경에 원고 배우자를 한 대로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유책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97년경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됐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결혼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제2배우자가 계속 살았던 거죠. 피고들은 망인 사망하자 2019년 7월 3일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중공재산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원고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등기부를 통해 유언공정증서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금 법률상의 배우자가 원고가 있죠. 그리고 거기 자녀도 있죠. 유언서가 있는데 공정증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유중재산으로 등기까지 마친 경우 이거를 유언서 은닉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언서 은닉이 되면 상속결격사유가 돼서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언공정서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 은의각으로 볼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언서 은닉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유언서의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 이걸로는 유언서 은닉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 유언공정전서는 공중사무소에 원본이 포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내용을 속이지도 않았어요. 있는데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유언집행자의 통지의무 목록 작성의무 불이행만으로 은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유언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통지도 안 하고 목록 작성도 불행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 은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행 이거는 또 별도로 후원 배우자인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해서 소립해상 청구를 했는데 부정행이란 제3자에 대한 소립해상을 인정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루어진 이후에 부정행에 대해서까지는 불법행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언제냐 시부모까지 데려가서 모시고 산 상태 96년이죠. 96년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불법행위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제3자 불법행위도 인정 안 하는 거죠. 유언 공정지사 은익으로 인한 유언 결격 주장은 원신과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익은 소재 발견을 불명하게 해서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유언서의 존재를 원거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는 은익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원고 배우자는 또한 피고 배우자를 상대로 두 번째 부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서류 배상을 구했는데 원심은 부정행위로 사실상 파탄을 이루었지만 그 원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소멸시장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파탄 상태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조그도 시험원지에 데려간 이후부터는 소멸시장은 진행하고 그러면 소멸시장은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원고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후원 배우자의 단독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유언서 은직까지는 안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공문문의 판변TV의 박한드민원입니다. 2014년 2월 1일자 팔레온공민사 공동시행자 변경인가와 확인의 이익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부로 2023나 275 4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공동사업 시행자 지휘 확인 등의 청구소고요. 원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고 피고는 정비사업조업인데 파기 후 항속기약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인 주당을 받아들여서 항속기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6년 6월 3일 날 피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행자 시행계약 그렇죠. 공동시행계약 약정을 체결한 거죠. 강동구청장은 시행자를 피고 및 원고 공동시행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구시를 한 다음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사의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피고는 2021년 5월 6일 날 정기총회를 거쳐서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보를 하고 강동구청장은 2022년 10월 6일 날 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단독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공동시행약정 파기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변경인가 처분 취소로 관한 소유도 제기하고 이 사건 쏘러서 피고에 대하여 해제 통보 무효 확인 또는 공동사업시행자 확인청구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심은 해제 무효 확인은 확인 몇 지휘 확인 모두 각하합니다. 원심은 해제 무효 확인을 인용하고 지휘 확인은 항수 기각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정비사업주항의 공동시행자 변경에 다른 다른 시행자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공동시행자 변경은 결국 행정처 인가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그럴 때 다른 시행자에 대해서 내가 공동시행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확인의 소는 법률상 지휘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이행의무확인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변경인가는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휘를 박탈하는 것으로 일종의 설관적 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총회의 효력 또는 그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변론으로 하고 설관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총회의 효력이나 후속 집행행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지 무효까지는 가능하죠. 그거는 민사장 권리니까 그런데 공동시행자 지휘 확인은 그거는 사실상 공동사업자 시행 처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확인의 청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정인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은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하기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확인의 청구는 항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확인의 이익은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의 이익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청구나 다른 청구의 전제라면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지 아닌지는 개별 판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그래서 반드시 이런 확인의 이익이 어떤 확인의 인정했는지 왜야 인정하는지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렌보보부장의 반변TV의 방금연호사입니다. 2024년 2월 2일자 판렌보보부인사 채무자의 파상과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보로는 2023마 6918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신청이고요.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고 피신청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후에 각하됐습니다. 결국 피신청인이 이긴 거죠. 내용 보시죠. 피신청인은 2020년 3월 23일 A로부터 350만원을 지급받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이 채권자였어요. 그래서 채권자인 피신청이 A의 공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피신청이 공사를 상대로 추신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행 공고 결정이 확정되어서 35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공사는 추신끔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이유가 압류금지 채권인데 추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명령에 기한 반환금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인이 이제 공사에 대해서 350만원을 다시 돌려줘라 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확정되고 나서 피신청인은 22년 2월 15일 파산매 면책을 신청해서 면책경증을 받았고 10월 20일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공사가 350만원 부분 또 하나 피신청인의 상태로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면책결정 이후에 소송비용은 돌려받아야겠다. 그래서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송비용 부당 확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 면책 파산 면책결정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이후에 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과연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제목은 뭐라냐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판결이 이미 있었다. 판결이 이미 있었죠. 있었고 그 후속 절차인 비용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된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결이 확정됐고요. 소송비용의 확정만 남은 상태인데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소송비용의 확정이 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면책 결정 이후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할 수 없다라고 파기 후 각하한 사건입니다. 결국 신신청인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판결 채무를 기재를 했습니다. 원심은 원판결의 부수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이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비용의 확정을 하더라도 권리보호를 할 수 없어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각하하는 게 맞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례공부 업무대용기 판대한 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이혼 후 재산 문화와 재척 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 무 1181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 문화 및 위자료 청구고요. 원고와 피고는 이미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 재산 문화 및 위자료 청구를 다시 제기한 거죠.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받아들여서 파괴 환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와 2018년 1523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원고를 이혼 후에 2년 이내에 위자료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홀히 제기를 합니다.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재적 기간 2년 이죠. 원고는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 후 2년 지나서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회 및 금융 조회를 한 겁니다. 원심은 재산 특정을 한때를 기준으로 이혼 후 2년 경과 있기 때문에 재산 재적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각할 한 겁니다. 원심이 이상해 보이는데 원심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데 그 판례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판례가 뭐냐면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경우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2년이 지나면 재적 기간이 도가된다. 이게 대법원의 2018 18 결정입니다. 다시 이 판결을 보시면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했는데 나머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재적 기간이 도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 분할 청구만 하고 재산을 아예 특정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재산 특정시가 재적 기간 기준이냐 원심으로 이렇게 본거죠. 그러니까 재적 기간을 2018 18 에 보면 특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적 기간 도가로 보니까 애초에 재산 분할 청구를 했는데 재산 분할 특정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본거 아니냐. 이게 원심의 입장이었어.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재산 재산 분할 재산 절차는 비송 사건임으로 법원의 직권 탐지주의에 의거한다. 청구인이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재적 기간이라는 것은 심판을 청구하는 출소 기간이기 때문에 결국 출소 기간인 소우를 제기하는 그 기간이 재적 기간이므로 증거 신청을 하려든지 이전에 그 2018 스 18 에 있는 그 사건에서는 일부만 재산 분할 청구를 했고 끝나고 나서 2년 지난 뒤에 다시 남의 재산 특정 한 거 이거는 재적 기간이 도과했지만 증거 신청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거는 애초에 소 재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 기간을 판단 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 인거죠. 그래서 원심의 결정은 2018 스 18 결정을 잘못 인용한 거고 이 사건은 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 구한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 에 대해서 구했고 증거 신청만 나중에 한 겁니다. 재산 분할 직권 탐주 지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 분할 재산 사질 조사 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증거 신청이 재산 분할 재적 기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재산 분할 청구 시에 통상적으로 이혼을 같이 청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이혼을 다 한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 하는 경우에 문제 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특정 재산 분할 구하는 수를 재개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 판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18 2018 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 에 관한 재적 기간 에서는 달라질 수 2014년 2월 1일자 판례 행정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제출 명령 위반 사건 선고 이론 2013년 12월 21일 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3 주 42904 판결 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에 대해서 외용 기간 승 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고 했고 상고 받아들여 파기 환송 된 사건입니다. 원고 병원 1일 마감 표에는 진료비 수납 내역 관련 서류 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수납 내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병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 까지 1일 마감 표를 폐기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한 겁니다. 조사팀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2018년 8월 1일 마감 3장을 제출 하면서 나머지 모두 폐기했다 2017년 7월분 26장 2017년 8월분 25장 2018년 8월분 1부를 추가로 제출 했습니다. 이 미제출 서류 부분에는 조사 대상 기간의 중간 시점이 생성 작성된 것에 해당하고 전산상 푸납 내역과 발견의 카드 점표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호법상 서류 제출 명령 위반은 업무 정지 또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이 5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문제는 요양기관이 이 보존 기간 의무를 위반해서 보존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보존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서류 제출 명령 위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보존하지 않는 걸로는 100만원 과태료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그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걸로 또 업무 정지 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보존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다. 이게 요양기관이 제출 명령을 예상하거나 회피할 의도로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제재 처분 가능하다. 그러면 서류 보존 행위라는 것은 요양기관에 지배 영역 내이고 임의로 폐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관계 서류가 생성 작성 됐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해서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했다면 요양기관이 제출 명령과 무관하게 관련 서류가 폐기됐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 명령과 무관하게 관련 서류가 폐기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원심과 다른 부분이죠. 원심은 폐기가 제출 명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서 결국은 보존노부 위반만 존재하고 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처분청은 해당 서류가 생성 작성 되었다는 증명 되고 요양 기관이 그 서류가 제출 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됐다는 것을 인증해야 되는데 그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처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적인 처분 처분이 있고 일탈 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피처분 당사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제3차 제출의 휴대폰과 피의자 참여권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66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과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차량 음화 제조 교사 이렇게 계속됐고 피고인 상고 했는데 파괴 환송 되죠. 증거 능력 인정 안 돼서 무죄 취지로 파괴된 겁니다. 이 피고인은 2017년 12월 21일날 11시 30분경에 휴대전화를 분실합니다. 불상자가 이를 습득해서 주인을 찾기 위해 메시지를 찾던 중에 음란 합성사진 일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17시경에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건네줍니다.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죠. 피해자 A는 2017년 12월 23일날 피고인을 검 경찰에 고소해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를 받았죠. 이때 경찰관이 제출한 피해자 A의 참여권 포기서류를 제출받은 후에 2018년 1월 19일날 포렌식 과정을 거쳐 삭제된 전자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음란 합성 사진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피고인은 군 입대를 한 후에 군검사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압수영장을 집행을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 A에게 일단 환불을 하고 피고인의 군부대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군검사가 이 발송에서 군부대에 도착해 있는 그 휴대전화를 이 영장으로 압수를 해서 다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참여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했더니 음랄 합성사진과 별도로 또 불법 촬영사진 출력북도 증거로 확보해서 이 사건에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제3자가 이미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가 과연 어떤 것이냐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떨 것이며 2차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디지털 파일은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 합성사진을 만든 것은 음화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 제3자가 휴대전화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때 이 피의자는 해당 저당 매체를 현실적 지배관리하면서 관리처부권을 보유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현실적 첨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럴 조치를 할 필요 없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의자가 이 전학에 대한 관리처부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위반한 게 맞다. 그저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살펴서 2차적 증거에 대한 증거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피의자의 참여권에 보장이 보장이 되는 경찰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입압하고 군검사가 환부 재압수수색을 통해 한 것은 모두 1차 증거수집과 관련된 것이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증권을 운영한 발견한 경우라면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물 이거는 다시 영장을 다시 받아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악한 겁니다. 즉 경찰관의 압수색은 피해자 A가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지배관리하고 있다. 분실했기 때문에 잠시 포기한 것이 아니다. 양도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피의자의 참여 조치가 없어서 유법 수집 증거이고 군검사의 압수색은 1차 수집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증거도 불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없다는 거고 불법 촬영 사진 부분은 영장벌이 벗어나기 때문에 유법 수집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판례가 뭐냐면 최강우원 사건인데 2022도 7453 사건이죠. 증건사 직원이 정경심 교수의 저장매체를 이미 제출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참여 조치가 없었다는 사건입니다. 여기 대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뭐라고 하냐면 그 직원이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즉 정경심 교수님이 양도 또는 포기했다. 라고 본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죠. 본범과 지금 정법 증거인멸의 본범과 교사범이 있는데 이 사람의 처분권을 굉장히 보유 행사할 수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의문인데 이 사판례는 좀 이상한 판단이고 이 판례가 맞습니다. 최강우원 판례는 뭔가 사체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보이고 어쨌든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즉 관리처분권을 피의자가 포기한 거나 양도한 거를 볼 수 없다면 참여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법수지 조건가 맞다. 라는 게 이 판례를 기준으로 보고 최강우원 판례는 좀 약간 이래되기 때문에 이 판례를 기준으로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험장기 판대원TV의 반길주영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원 보험사 금융기관 알선수재와 변호사의 직무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63 판결입니다. 특경법 위반 알선수재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A회사와 은행은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피고인은 A회사의 사건 위임을 받아가지고 은행의 은행장을 만나서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 피고인은 은행의 은행장하고 개인적 친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사는 변호사의 직무부에 무관하거나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알선수재한 것으로 기소한 겁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분쟁에 있는 일방의 유상위임을 받아서 청탁을 하는 경우 알선수재로 처벌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특정경제범대 처벌법 위반 사건을 보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데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해서 알선 청탁을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는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에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질문으로 하는데 특격법 위반 알선수재는 변호사가 위임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청탁 취지를 전하거나 청탁하는 방법으로 금융 분품들을 수수한 경우에만 알선수재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물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청탁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알선수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활동 만나서 이야기해서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알선수재를 해소하는 것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금융회사의 음직원의 직무에 관한 속하는 사항이 알선수재를 관해서 금품주들을 수수하면 알선수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소송사건 행정대리 일반 법률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분재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직무에 관한 것도 변호사는 법률사무로서 청탁 지지질을 전하라거나 청탁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위입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 업무에 관해서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보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상고격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였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들이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 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게 된 걸로 기소가 된 겁니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인데도 간호기록부 작성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등의 경우에는 대체근무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려웠던 거죠.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해서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을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과연 병원 운영자로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즉 의료법상 간호사의 허위기록부 작성에 대하여 사용자인 병원 대표나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의료법상 양벌 규정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문에 게으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정 치매 정도 피해 또는 결과 영업규모 감독 가능성 구체적인 지휘 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대체 간호사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는 그 과실이 결국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의료사건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은 의료의 상황안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취과 담당자가 뭔가를 했다면 그걸 신뢰하는 것이 의료과실에서 집도인은 마취과 의술에 대해서 신뢰하는 걸로 해서 그걸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즉, 상대방의 치료행위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행위를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류도 간호사, 보조간호사가 했던 역할에도 마찬가지죠. 보조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믿고 소독이 돼 있다면 소독이 된 걸로 믿고 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될 과실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의료법상 감독자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양보의 규정은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마 대법원에서 판단되고 주장이 됐던 것 같아요. 즉, 감독자나 사용자로서의 주임을 이해했는지는 별개고 이거는 양보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의 판비안TV의 반기업 위원회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공부의 형사 모태 추수객과 퇴거 부릉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935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정 마약사건이죠. 그 다음에 퇴거 부름 피고인이 여기에서 상고를 상고 계약되십니다. 내용을 보시죠. 그래서 피고인은 2022년 9월 20일 날 16시경에 모텔에 투숙을 합니다. 그리고 퇴실 시간은 그 다음 날 12시였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그 다음 날 오전에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투숙계의 항의를 받게 되자 그 모텔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2시가 되니까 12시에는 나가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경찰관이 11시 14분경에 출동을 해서 피해자를 설득을 하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했는데 얘가 횡설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가 지나가 되니까 자 그러면 퇴진이 됐으면 일단 나가라 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횡설수술을 하면서 객실을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시가 지난 후에 한참 후인 14시 50분경 한 3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 피고인을 퇴거부릉의 현행법으로 경찰이 체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체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마약인 걸로 추적이 돼서 마약검사를 했더니 마약이 발견된 걸로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퇴거부릉죄가 되면 체포가 적법하게 되고 적법한 체포하에서 마약검사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마약검사의 유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퇴거부릉죄 현행법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거죠. 모텔의 퇴실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부릉이 되는가? 어? 그럼 퇴실시간이 지나면 더 퇴거부릉이 되나? 이게 문제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거부릉죄는 성임할 수 있다. 다만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뢰의 구조 개별 객실을 점유하게 된 경위라든지 시간, 경과 여부 퇴거 요구의 사유 등을 비추어서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의 평원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숙각에 대한 퇴거부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 한층은 전체를 쓰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안 나갔다고 해서 이게 숙박업소 전체에 관한 주거의 평원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거부릉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구조라든지 개별 객실 객실 겸유 과정 또는 경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붙여서 이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퇴거부릉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수의 객실이 연결되어 있고 다수의 투숙객이 항의를 받고 있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됐고 또 이 모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풀 때 퇴거부릉죄에 성립할 수 있고 체력권 체포 적법하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퇴거부릉죄에 적용이 있어서 숙박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있어서 단순히 나가지 않는 것으로 바로 퇴거부릉이 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업소의 구조라든지 점유경이 퇴실 시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는지를 고지해야 되고 또 피고인의 마약 투약 등을 횡설수사를 했는데 아마도 아마 퇴거부릉에 성립하지 않았다면 체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될 수가 있고 결국 마약 관련 증거등 증거등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퇴거부릉은 혁립본 체포가 적금했기 때문에 나머지 체포마약 범죄도 다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 오보장의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이자 판례용보 형사 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 범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도 103.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피고인 상고인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어떤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었습니다. 천장에다가 우퍼 같은 거 달아서 쿡카쿡 올리는 거죠.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은 피고인이 유발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다수 이웃들은 수개월 동안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화함에 출입을 거부하고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위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벽 또는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로 스토킹 행위로 기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층간소음을 자기가 당했다 오히려 보복한다고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층에 피해자에게 전달한 그 행위를 과연 스토킹 범죄로 벌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목을 원하시면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 말, 부호, 음향 음향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림 등을 도달하기 하거나 주거지에 그 부근에 물건들을 두는 행위도 말합니다. 거기다 자꾸 뭔가를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도 스토킹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위층을 향해서 벽이나 천정을 두드리는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정도로는 괜찮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스토킹 행위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통영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가 볼 수 없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그리고 지속 반복되었다면 그거는 스토킹 범죄가 된다. 그래서 피고인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도 이런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항의하는 걸 넘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도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스토킹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쳐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무대님 판대한TV 판결의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7년 숙성 시초와 즉석 판매 제조 식품 사건입니다. 상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8730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식품유대고 위반 사기 고무집행 방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파기 반성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조기간이 7년이 걸리는 식초를 제조해서 발효한 상태에서 7병을 사람에게 팔았어요.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한이 다른 걸 수사하다가 아마 이것도 같이 하면서 무등록 식품 제조업으로 기술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식초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이어서 영업 신고 대상일 뿐 등록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식품 유적법상 신고 대상과 등록 대상이 있는데 신고 대상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식품에 7년 동안 제조한 식초가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부분을 뭐라 하냐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란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식품은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과 직접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기간이 7년 걸린다고 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대상 식품에서 제어되는 건 아니다. 원심은 7년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봤죠. 식초는 그렇다면 대부분은 식초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대상이 되는 건 맞고 다만 그것이 가공업소인 주거지에서 직접 판매된 일은 다시 심리해봐라 이렇게 해서 파악이 완성된 겁니다. 이 사건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식품은 신고 대상이고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중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즉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제조기간이 7년인 식초를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고 시행용 규정에도 보면 식초가 약간 제어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게다가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에 식초가 제외되는 규정도 있어가지고 원심은 이거를 즉석 판매 대상심은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식초도 가공하는 그 장소에서 직접 판매한 거라면 즉석 판매 제고 가공업이 되는 것이고 7년이라는 제도기간이 결렀다는 것은 즉석과는 무관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다만 그것이 가공장소에서 판매한 건지 이것만 심리를 해봐서 거기서 맞다면 신고 대상이지 등록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매한 건지 판매한티비의 관계인 전화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매한 건지 형사 부부의 투자사기 피해와 포괄일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3514 판결입니다. 특격병 위반 사기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일이었지만 상고 규약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부 A, B에게 임야를 매수해서 분필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면 원금과 평당 1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분양이 안되면 부동산 명의로 이정해지겠다 이렇게 한겁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7천만원을 편치한걸로 기소가 된겁니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 5일 날 피해자들을 함께 만나가지고 투자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공동재산 부부니까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해가지고 투자금을 마련해서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각각의 계약서 두 장을 작성을 해서 피해자 A가 B는 4억 7천만원 A는 1억을 송급하게 되는거죠. 5억 7천만원 중에 한 사람은 4억 7천만원 한 사람은 1억을 송급을 한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대해서는 담보 가등기와 거대당권에 설정을 해주는거죠. 문제는 이렇게 사기 피해자 A B가 2명인데 이때 이걸 포괄일제로 보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개의 경합법으로 보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제법은 뭐라고 하냐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에 대하여 재물을 편치한 경우 피해법익을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일제가 아닌 독립한 사기죄다. 그러다만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는 각각의 계좌에서 이체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법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이 이루어졌고 부부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공통으로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일제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5억 7천에 하나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포괄일제 수계하지만 동일한 단일한 의사로 하나로 연관되어 있는 것 그래서 공통 피해법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된다. 이게 보는 거죠. 여기서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하지만 특격법 위반 사기 5억 이상 50억 이하 이면 징역이 3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 피해기 5억을 기점으로 낮을 경우에는 일반 사기 높으면 특격법 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독립 범죄로 독립 범죄로 보게 되면 4억 7천만 원짜리 사기하나 1억짜리 사기가 따로 되기 때문에 15년 이하가 됩니다. 하지만 포괄일제로 되면 3년 이상 30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죄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형량에.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대부분은 상고 기각한 거죠. 즉 이렇게 죄수관계가 특격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일제가 되느냐 반순경화법이 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수관계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